렛샤드의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세븐틴의 에스피스 정하 민규 버논 조슈왕입니다! 안녕! 네, 지금 저희는 마리큘레르 9월호 홍보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추측 인사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네, 시작하겠습니다! 알람 끄기. 알람을 잘 못 끄기. 알람을 무시하고 계속 자고 안 일어나는 거. 맞는 거 같아요. 태어난 시간 아는 사람 있어? 나도 몰라. 저는 97년 4월 6일생이고요. 몇 시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오케이. 싫어했던 과목. 수학! 사회! 사회!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체육. 그다음에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사회. 그래, 내가 더 낫다니까. 왼쪽부터 신경을 왼쪽부터 신경을 씁니다. 왼쪽! 왼쪽? 왼쪽. 왼발잡이여서. 어쩔 땐 둘 쪽 같이 신경을 던져서. 점프해서. 점프해서. 왼쪽부터 신경을 맞는 거 같아요. 저 알 거 같아요. 울고 싶지 않아. 여자처럼 마음이 나를 잡지 않으니까. 나도 그 생각 보고. 레게 머리. 이미 기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검정머리로 염색하고 머리를 좀 잘라보고 싶다. 여우. 사막여우. 도마뱀. 거북이? 거북이? 벤도 잘맞다. 저는 귀여운 토끼입니다. 우지. 우지요? 우지. 작곡도 할 수 있고, 노래도 잘 부르고, 춘도 잘 주고, 끼도 많은 것 같아서. 하지만 호시? 아끼는. 아주 나이스. 만재? 울고 싶지 않아? 트라우마. 제가 제일 아끼는 곡은 트라우마입니다. 오, 맞혔어. 우와, 한숨을 왜 싫어? 왜 한숨을 좋아? 너무 멋있어서 샤을 줄 수도 있고, 오늘은 얼굴 혼자 안 부어서 쓸 수도 있고, 다 다르지. 아니야, 부었네, 안 부었네를 먼저 보는 거. 맞아, 맞아. 왜냐하면, 하고, 여우. 왜냐하면 진짜 많이 쓰는 거 같아. 여우를 제일 많이 한 거 같아. 여우. 아, 사람을 처음 봤을 때, 굿몬닝 하면 여우. 행복하게 웃는다. 맞는 말이긴 하네. 기분 좋을 때 장난을 많이 치는다. 저는 기분 좋을 때 웃기도 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말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저는 파란색. 저는 핑크색. 저는 무지개색. 나도 핑크색. 여기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건 무지개색인 것 같은데. 영어 선생님. 제가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을 것 같다.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. 자유로운. 나는 근데 쇼왕월드로 방황하고 있었을 것 같아. 그치. 밤보다 낮이다. 나쁘다 밤이다. 나쁘다 밤이지. 나쁘다 밤이다. 얘는 해 주면 뜨고 해 주면 자. 근데 그걸 싫어해.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. 맞는 것 같아. 마리클레르 9월호 화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세븐틴도 많은 활동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. 네.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대 세븐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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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